안녕하세요 정몽길입니다 자 오늘 안양FC 이브리그 안양FC 가서 보충제 먹는 어떤 이런 강의도 하고 이제 오후에는 미스코리아 미스코리아 분들 트레이닝 할 건데 안양FC 같은 경우는 지금 성적이 이브리그에 제일 안좋은 팀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영향적인 부분 설명을 해드려서 성적이 잘 올랐으면 좋겠고 이제 오후에 이제 제가 미스코리아 트레이닝을 하게 되는데 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요즘 미스코리아 분들은 어떠신가 궁금하기도 하고 자 오늘 하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C 안양 지금 안양종합경기장에 와 있습니다 오늘 보충제 강의가 얼마나 잘 진행되는지 궁금하네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는중인데 어 FC 안양 감독님이 고종훈 감독님이시래요 제가 어렸을때 진짜 좋아했던 선수분인데 실제로 뵙게 될 것 같아서 너무 영광입니다 빨리 뵙고 싶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어 무서워요 무서워요 어 먼저 그 엑셀올림픽 그 핵실도 안오면 아 아 아 아 아 방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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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보충제 그거 섭취요령 말씀 드렸는데 어떠셨어요 오늘? 어 평소에 잘 성균도 그렇고 잘 알지 못하고 섭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 그렇게 말씀을 듣고 설명을 듣고 하니까 뭐 어떤 근육에 어떤 단백질이 더 좋은지 좀 알게 되어서 좀 잘 알고 섭취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아 근데 되게 훈훈하신데 그 선수분 이름이랑 뭐만 말씀하세요 저는 김현규 하 Bref 선생님이고요 팀에서도 제일 막내여 가지고 아 옆에 칭찬하는게 가장 막내새어요 인기 되게 많아질 거 같은데 저희 구독자 4만명이에요 아 진짜요? 감사합니다 네 런쨈팬 많아주 김현규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아졌어요 아니 김현규 네 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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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들이 엄청 좋아할 거 같아요 아니 진짜 이거 이거 나가고 되게 인기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기 뭐 어디 그거 미드필더에요? 저 공격수요 아 공격수? 저도 축구 진짜 좋아하는데 그 어렸을 때 고정수 감독님 저 진짜 팬이었거든요 적토마 근데 오늘 왜 안나오셨어요? 오늘 뭐 좀 바쁘신거 같았는데 모르겠어요 방금 온거라서 아 그래요? 평소 말랐던 체질인데 좀 오늘 이거 듣고 좀 약간 어떻게 좀 살이 찌릴 수 있을 것 같아요? 네 좀 뭐 영양소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게 돼서 제가 부족한 걸 좀 채울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좋습니다 김형규 선수 많이 사랑해 주시고 FCA냐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성적 어떻게 되죠? FCA냐? 저 보고 왔는데 성적이 되게 안좋아요 제가 이거 먹고 힘내서 좀 잘 해보겠습니다 꼭 해트트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고 돌아갑니다 고정수 감독님이 안계시네요 보고 싶었는데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스케줄로 넘어가는데 음 다음 스케줄은 이제 미스코리아 트레이닝 하러 가는데 어 기대됩니다 다음 스케줄은 어 자 미스코리아 트레이닝 하이러 가기 전에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음 밥먹으러 왔는데 어 스테이크 뭐 파는 데인가 봐요 근데 비싼 데는 아니고 어 조그맣게 이제 하는 데 같은데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제 밖에서 매크로를 못 찍어 먹는 경우는 어 어 약간 이렇게 단백질 많은 음식을 좀 섭취를 하고 어느 정도 대략 짐작만 합니다 어 단백질 몇 그램 먹었고 탄수화물 몇 그램 먹고 아무래도 밖의 음식이다 보니까 지방은 충분히 많으니까 어느 정도 짐작을 해서 먹도록 합니다 아 그거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저는 보통 그런 식으로 먹어요 그래서 오늘 스테이크 먹고 이제 미스코리아 트레이닝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먹고 나가려고 하는데 비가 나갈 수 있을까요? 비가 잠깐 그쳐가지고 빨리 뛰어왔습니다 여기는 더블케이짬 보정동에 있는 보정점이에요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에 오픈했는데 와 되게 좋네요 osi 그럼 이제 미스코리아 만나보도록 할까요?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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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조금 떨립니다 오늘 저 혼자 해야 되는데 열다섯 분의 미스코리아들을 부럽죠 갑니다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는데 네네네 이거 드리라고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는데 아 네 아 이거야? 감사합니다 미스코리아 와 미스코리아 처음 봅니다 되게 미인이신데 오늘 어땠어요? 들으시면서? 아 오늘 설명을 되게 잘 해주셔가지고 좋았어요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뭐 드시는거죠 이거? 아 저 이거 엑스에너지라고 셰이커 받았는데 이걸 먹으면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고 들어가지고 아 진짜요? 지금 먹으려고 뭐하지? 엄청 미인이신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칠 때 언제든 기대 힘들 때 나를 불러줘 나는 너의 차비스 차비스 오직 너의 차비스 차비스 딴 사람 말을 만들려 오직 네 말만 들려 너의 무거지 잡고 안 해 네가 바로 나의 주인 너만 쓸 수가 있어 내게만 반응해 어쩜 못하는 게 너무 몰랐어요 아니면 그 저녁에 다가 안 해 꼭 안 해 내가 habt 너의 뱃뱃뱃 김 예 인정 김 코로 요 소중 손 너의 차 차 두 분도 되게 미인이신 것 같은데 미스코리아들 되게 좋네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오늘 어땠어요? 너무 재미있었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맞아요 많이 알아보는 것 같아요 진짜 훈훈합니다 미스코리아 실제 거기서도 선반전에서도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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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브이로그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스코리아 분들 보니까 구독자분들도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건강하게 재미있게 운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original 고맙습니다 니가 세상을 지킬 때 너를 지킬게